아 네 안녕하세요 집술 오늘도 누수공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또 물장난을 해야 또 하루가 마감됩니다 지존에 일단 LED 승부하고 오늘은 더블 배럴 쌍권총 13마력의 쌍권총으로 하판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과연 쌍권총은 더블 배럴로 하판이 뚫리는가 한번 시도를 하판이 뚫불견抱에 하판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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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쓰레기를 만들어놨습니다. 13마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의심을 하더라고 중요한 건 압력과 로즈리도 선택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아작을 내면 진짜 아작을 그냥. 오늘도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하루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멋있지 않으실까요?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거척기입니다. 하나 뿐인 거척기 또 집수리 다리 가뭄까지 있어요. 곧 이거 연결할 겁니다. 네. 아 저 딸내미에요. 안녕하세요. 인생해야지. 아빠 얼굴이. 아빠 얼굴이 이상하지? 네. 아빠 물벼락에서 물벼락 아빠 물벼락 맞았어요. 자 충분히 13마력에 그러니까 대형 배관도 무섭지 않아요. 대형 배관은 더블 배럴로 하면 될 것 같고 100ml 100ml 배관은 거기야 아파 어 어 터보 터보 드릴 노즐 어 이 노즐의 힘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압력 갖고 예 아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아 오늘도 또 시원하게 물벼락 또 한번 이렇게 물시호 한번 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다 뵙겠습니다.